원, 투, 컨셉! 안녕하세요! 헬리압입니다! 오늘 드디어 KMZ-DASH의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. 이제 있는 분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저희가 한번 봐볼게요, 저희가. 네. 쓰리, 투! 우당콩. 아, 불편. 아, 불편. 오케이, 렛츠고, 렛츠고, 렛츠고! 우당콩. 아몬드. 정말. 오, 예. 우리가. 이제 좀 잘 찍었다, 우리. 맞아요. 이번에 한 번 더 찍었을 때. 원래 원테이크 아니었어? 맞아요. 원테이크가 너무 힘들었어요. 이번에 원테이크 왔잖아요. 맞아요. 형, 쌤. 아, 예이! 예이, 민. 이게 저 우리 첫 번째 노래. 우리가 진짜 많이 찍었잖아요. 그러니까. 진짜 많이 찍었어요. 네버 느낌인 것 같아. 재육과. 오, 마지막. 좋아요, 좋아요. 에이 안무가 아직.. 정량. 나 이 노래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. 노래 축하. 나 왜 이렇게 세. 뭐야 뭐야. CG, CG 대박인데? CG 아닌데 나 진짜 더 찍었네. 빠지지 마. 아프겠다, 아프겠다. 진짜 여기가 대박인데. 달려와! 저거 내 첫 테크. 바다의 컷. 캡처의 메이크업 안 되네. 물어 잘 어울리는데가? 돌려. 카메라 돌려. 할리우드. 아, 아팠어. 약간 축구를 하네. 이 찹장 진짜 이쁜 것 같아. 약간 페리포스 같아. 세트사는 진짜. 오우. 보고서 이렇게 느꼈다고 해야 돼. 마리오. 뭐야? 마리오 나온다. 마리오. 마리오! 맞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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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명상 중. 선우, 망토들. 망토들. 오, 갑자기 우산. 오, 탱탱. 내려. 오, 뭐야? 아, 또 이런 게 있지. 이거 랩 미인 때랑 되게 비슷해. 아, 기지개 펴주고. 노래 되게 뭔가 감동적인 노래 같아. 필름 느낌. 레츠고! 저 진짜 레츠고 했는데. 아, 마지막. 감독님 물 많이 마셨다. 근데 이게 끝나고 수영이 됐네. 근데 파도 진짜 샌 것 같은데. 아, 예쁘다. 와, 진짜. 오, 대박이다. 진짜 잘 나왔다. 아, 물에 빠졌어. 곤두 하나 있잖아. 아몬드? 어, 뭐야 이거. 아몬드. 어. 기분 테이크 니키. 맞아, 진짜. 우리도 똑같아 있었는데 그때. 맘만 좋아. 기분 테이크 때 찍어서 쓰는 거 아니지? 아, 미친 거. 기분 테이크인데 찍었어, 이거. 거짓말 하지 마. 어디 가, 어디 가. 니키가. 응, 내 거. 처음과 끝을. 정식간에. 뭔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. 오, 약간 열림 결말인가? 되게 때깔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. 맞아요. 혹시 자연광이라고 하니까. 색감이 좋아. 자연광이 진짜. 거의 다 밖에서 찍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물 덕분에 이제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이제 생얼 앤 아이프네 그런 모습. 자켓 찍을 때도 저희 거의 다 쌩얼을 찍었거든요, 진짜. 그냥 쌩얼이야. 계속 물에 접시고 막. 마지막에 우리 물 럭비공 빠진 거 계속 나왔잖아, 파도 때. 아, 맞아요. 다시 해 주셨어. 다시 돌아왔어. 점령감이 좋네요. 근데 찍은 거 거의 다 들어갔어요, 진짜. 역시. 진짜 대박. 잘 나왔어, 진짜. 잘 만들어주셨다. 많이 좋아질 것 같아, 여러분들. 많이 사랑해주셨다. 진짜 잘 나왔어. 재밌어, 뭔가. 원테이크가 좀 많았는데. 다들 원테이크가 좀 멋있어. 원테이크가 멋있어. 처음에 우리 딱 세 명 그거 좀 잘한 것 같아요. 그거 막 클로즈업이나 이런 것만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찍을 때는 다 원테이크로 찍었어요.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. 활동 열심히 할 일만 남았네요, 뮤직비디오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. 아, 기대됩니다, 선생님. 네, 엔진 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 진짜 활동 진짜 첫 종류인 만큼 진짜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. 수록곡도. 진짜, 그럼 저희는 또 돌아오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에어프였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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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